어제 오후 3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모낸 1.5톤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덮쳤습니다. 이 사고로 50대 여성 B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신호가 켜져 B씨 등이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